스탈라돈 레스토랑 디너 우페 브런치 우페로 유명하죠 낮에는 부근의 대사관 직원들 그리고 외국 기업들 직원들이 와서 식사를 많이 합니다 여기에 레스토랑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자 정면에 로비가 보이고 있구요 갑 자 우측으로 건물 동이죠 그리고 셀라돈 레스토랑 입구입니다 여긴 더스코타이방코 호텔의 정원입니다 지금 이곳은 연꽃 연못 로타스폰 코트야드라고 저한테 설명을 하는데요 연꽃 연못 정원이라는 의미겠죠 지금 더스코타이방코 호텔 일부 룸들 이와 같이 연못을 뷰를 갖기도 합니다 멋진 자연환경입니다 자 자 자 자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